야 근데 10년 동안 오픈 안 한 것도 대단하다. 둘 다 안 한 거죠. 둘 다 안 한 거죠? 둘 다 안 한 거죠? 저기도 저희랑 똑같아요. 남자는 텄고. 텄고 그렇지. 네, 서현이 누나가 안 텄고. 너무 싫어, 나는. 나는 솔직히 하루에 막 2, 30번씩 그건 좀 들잖아요. 2, 30번씩 할 때도 있어? 그런데 너무. 형은 안 그래요? 2, 30번 까지는 않을까 봐. 형은 18번? 18번이나 2, 30번이나 엉덩이나 동댕이나 지금 이게. 나는 그래서. 이제는 그 고유의 그 스멜을 알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가지고 마트를 갔는데. 어? 어느 레인을 지나갔는지도 알 것 같아. 서로 떨어져 있는데도 냄새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그 정도야? 아우. 아, 끼면서 다녀. 광고대장 포즈미야 뭐 이렇게 끼면서 다녀. 그런데 저는 그 어떤 부부이지만 가족이지만 그런. 그 좀 남기고 싶어. 그 남녀의 그런 느낌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면. 좀. 너무 애폭해져 버려. 그래도 조금의 환상은 갖고 살고 싶은 거야. 맞아요, 맞아요. 한 번은 느껴보고 싶은 거지. 맞아요. 한 번은 느껴보고 싶은 거지. 그럼 한 번도 못 느꼈어요? 한 번도 아직. 잘 때도? 말하지 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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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귀여워. 귀여워. 있었으네. 빠르기만 해. 빠르기만 해. 이야. 자다가, 자다가, 자다가. 임신했을 때였다. 똑같네. 일이 잘 안 되니까. 아니, 그 얘기를 할까 하더라고. 맞아요, 임신했을 때는 사실 좀 가스 배출이 많아요. 뱃속에 이제.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정말 그때가 옆에 눕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막 숨차고 이렇게 하면 막 이게 쏠리니까 배가 아프고. 아, 진짜 너무 힘들어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도 못하고 이 사람이 막 잠을 못 자니까 이게 막 이렇게 있었을 때요. 부락 할 거예요. 아, 귀여워서. 부락 할 거예요. 아, 귀여워서. 아, 귀여워서. 그렇죠, 저도. 사랑스럽다네, 저도.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았어. 너무 놀래가지고. 그래가지고. 이렇게. 이러더니. 깼어, 깼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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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가지고. 으악! 으악! 조절해요! 으악! 나 한 번. 가만히 있었는데. 저한테 뭐 화를 내더니 가더라구요.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. 아, 그래도 여태까지 참아왔는데. 그런 자신에게. 그런 자신에게 화가 났는데. 무너진 거지, 이제 버릇이 들어가. 아, 너무 귀여우시다.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아들 앞에서는 또. 아, 진짜요? 편해지더라구요.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들이.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. 엄마는 왜 아빠 앞에서는 안 그러면서. 내 앞에서는 왜 그러냐고. 왜 그러냐고. 우리 집에 와서 물어봐야겠다, 조언이한테. 몇 번이나 끼냐, 니네한테. 아들 앞에서는 하죠. 아니, 그런데 저는 원래 방귀 자체를 잘 안 끼는 것 같아요. 에이, 됐어? 아, 됐어. 다면, 나를 틀어줘. 다면. 다면, 나를 틀어줘. 다면, 나를 틀어줘. 다면, 저한테. 우리, 저희 남편이 연애할 때. 방귀 안 낀다고 되게 구상한 척 하지 말고. 냄새가 똑같이 나는데 틀으면. Amiña는 우린 아래나. 아니, 우리 틀으면 그냥 남편 앞에서 이제 하고. 틀으면 남편 앞에서 꼭 꼭 해요. 그래서. 아, 그러면 있잖아. 방귀는 끼지마. 이런 곳은 대체 뭘 그래. 저도 양심상 둘 중에 하나만 하거든요.